미래융합경영학과는 산업구조와 기업경영환경이 급변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각 기업이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현장중심형 융복합인재를 양성합니다. 경영학의 필수 교과와 더불어 산업의 융복합현상이 이해와 적용이 필요한 다양한 선택 교과목을 개발하고 경영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하고 풍부한 최근 사례를 중심으로 이론, 토론, 워크숍 방식 등 다양한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합니다. 미래융합경영학과는 기존 경영학과가 지향하는 인재육성의 가치가 다릅니다. 실무와 이론이 겸비돼서 단순히 일을 잘하는 숙련가적 전문가를 육성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인재를 육성하는 것이 그 학과의 목표이기 때문입니다. 실제 경영학 이론보다는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다양한 일들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 있는 인력들이 가장 필요하게 마련인데 명지대 미래융합학과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일들을 맞추는데 포커스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